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입니다. 인구 절벽 출생화수 0.7 난리도 아닌데 이 시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출생화수도 탑을 찍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진짜로 이런 지역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겠네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누구나 관심이 많은 곳이 이 수도권의 남북권 투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땅 경기도 화성시 이야기입니다. 화성시가 얼마나 크냐면 이 위쪽에 제가 동그라미 친게 군포시입니다. 산본이 있죠. 그 옆에 낄죽하게 생긴게 의왕시입니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게 오산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경기도 평택도 화성시에 비하면 절반? 절반 조금 더 될까? 그 정도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인데 화성시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무려 100만명의 인구를 돌파했습니다. 플러스 100만도시 중에 출생하수도 1위를 찍었어요. 출산지원금도 파격적으로 주고 있어요. 경기 남부대장설문조사에서도 반도체밸리인 용인이 1위, 반도체 플러스 전기차, 송상그린시티 산업단지까지 예정되어 있는 화성시가 2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택. 이 큰 화성시에서 먼저 개발이 된 것은 화성시의 동측에 있는 동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시골이었는데 이미 도시화가 다 됐고 삼성전자 일자리도 들어오고 강남에서 GTX까지 이번에 개통을 하는게 동탄이에요. 근데 이 큰 화성 땅에서 동탄만 너무 밀어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번에는 서화성 차례입니다. 물론 화성 중앙쪽에도 팔탄이라던가 비봉, 향남, 남양 등등 도시화가 된 곳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중화성 쪽에 있고 기아차 오토랜드도 화성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곳은 시골이 도시화가 되는 서화성 바로 송상그린시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임장하러 서화성 갈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다고요? 조금 이따 한번 느껴보세요. 서화성 쪽 확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화성, 송상그린시티입니다. 동화성, 동탄처럼 서화성의 도시화가 될 곳이에요. 지금 모습이 어떻냐고요? 위성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개발이 전혀 안 돼있는 그냥 허허벌판 갈대밭 땅이고요. 주변도 다 시골입니다. 옛날에 동탄도, 판교도, 마곡도, 송도도 다 이랬어요. 안산도, 시흥도, 아니 서울도 옛날에 이랬습니다. 너무 꼰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지금과 미래, 땅값, 아파트값이 오를 투자 타이밍이 언제냐 부동산 유튜버이니 그런 얘기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땅이고 송상그린시티는 2기 자문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공룡처럼 생겼다고 해서 서화성 송상그린시티를 공룡신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되게 웃긴 거는 이 가운데에서 실제로 공룡알이 나와서 개발을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진짜 공룡알이 나왔어요. 여기 가면은 공룡박물관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제일 오른쪽 공룡의 꼬리 쪽은 새설동으로 개발이 끝났습니다. 도시화가 됐어요. 그리고 공룡의 상반신 쪽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는 이쪽은 주거지로 개발하고 24년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분양은 대략적으로 27년도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투자 시장은 아닙니다. 신도시가 되는 곳 주변에 땅을 사야겠죠. 제가 파란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이쪽 이쪽에 토지나 창고 같은 곳을 투자하면 나중에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찼을 때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참고로 여기가 이름이 송산면이에요. 가왕 조용필님께서 송산면 쌍정리 출신이고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패스 패스 조용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게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서화성역입니다. 드디어 서화성에도 철도가 개통을 해요. 올해 개통할래나? 내년? 뭐 하여튼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속도감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을 제가 파란색으로 진하게 칠을 해볼게요. 자, 공룡의 뒷다리 쪽인데 여의도 면적이 100만평 정도 되는데 이 송산면시티 일자리 생기는 데만 184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약 100만평 정도를 분양을 하고 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성지도로 보면 땅은 거의 다 만들어놨죠. 제가 동그라미 친 곳 이쪽을 올해 분양, 제일 빠르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 좌측 위에는 자동차 테마파크로 개발하고 분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나 페라리 월드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냥 저만의 소망이겠죠.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얼마 전에 뜬 고시를 보면 여기 송산이라고 써있죠. 송산그린시티 말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신설되었고요. 업종별 배치 계획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빠르게 분양할 곳을 보면은 이 남색이죠. 남색은 미래차 클러스터로 개발됩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이쪽인데 현재도 이 안쪽에 무인자동차 성능 실험을 하는 KCT 서킷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업종이 들어오기 진짜 좋은 거예요. 특히 생산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킷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통신, ICT 융합 클러스터 이 아래쪽 연두색은 바이오 클러스터 노란색은 산학년 클러스터 자 이런 식으로 산학년, 자동차, 바이오, 통신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이곳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어디 먼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출퇴근도 가능한 경기도 화성이라는 겁니다. 동화성 동탄이 여기에 있고 서화성 송상그린시티는 이쪽에 있습니다. 물론 경부라인인 동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서부라인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나 신안산선 서해선 등 교통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도 아니고 산업단지를 분양받으라? 뭐죠? 무슨 얘기하려는 거죠? 지금 이 도시화가 주변이 될 곳 토지 투자 시장이다 이겁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 안쪽은 투자할 수가 없고 그 주변에 도시화 가까운 곳 산업단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과 가까운 곳 제가 파란색 치는 이런 쪽이 현재 시골인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신도시와 붙어있는 곳이 되죠. 자연스럽게 장사할 수 있는 땅이 되고 아파트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되고 땅값은 뭐 보나 마나 움직임이 있겠죠. 토지 투자라는 것은 정말 비어있는 땅, 논밭, 과수원, 임야 이런 걸 사는 것도 토지 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땅 위에 창고나 공장 같은 게 건물이 딱 지어져 있다. 이 공장과 땅을 사는 것도 토지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가 나오는 토지 투자 비어있는 땅을 사는 거는 그냥 나대지, 원형지를 사는 토지 투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땅을 검색할 때는 이 토지 클릭 실제로 클릭해볼게요. 땅을 살 거니까 매매를 선택하고 토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장 창고를 함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같은 값이 일리는 없겠지만 월세가 나오는 공장 창고를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게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당가, 한 평에 얼마인지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혹시 부동산에 가시게 되면은 평당가, 한 평당 단가가 얼마인가 몇 년 후 얼마까지 예상을 하는가 시세보다 싼 물건이 있는가 요거에는 집중하지 마시고 신도시 만들어지는 곳과 가까운 물건인가 요거에 집중을 하세요. 지금은 한 평에 300만 원이냐, 350만 원이냐 이런 게 중요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도시가 되잖아요. 도시랑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는 땅값 자체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어지는 곳과 가깝냐, 안 가깝냐를 첫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싸냐, 비싸냐 나중에 얼마에 팔 수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동네는 저의 친 누님이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땅 나와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땅땅 무슨 땅 누님이시죠? 하면서 전화하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 친절하고 똑똑하신 누님이에요.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제가 만든 29강짜리 클래스 101 부동산 소액 투자 강의도 남겨놨으니 링크 클릭하고 커리큘럼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고정 댓글에서 커리큘럼을 확인하세요.